공병호 TV의 공병호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정들도 속속 정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프라인 조작의 증거들입니다. 김문수 TV에 출연한 대전의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사전투표지는 출력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분류기에 넣었을 때 자꾸 오작동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이런 표와 표가 서로 겉부분이 붙어서 떼인 다음에 다시 분류기를 작동해야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김소연 변호사와 같은 이런 사례는 한 군데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관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공선감 TV는 성북구 갑의 개표장 상황을 낱낱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붙은 표들 때문에 분류기의 오작동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것을 한 장 한 장 떼내는 개표 사문의 상황이 볼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펴낸 저자의 입장에서 투표용지의 끝부분이 서로 붙어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한 가지 생각을 번뜻 일으키게 됩니다. 대량으로 인쇄하였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 표의 끝과 끝이 붙는 겁니다. 책도 신간이 막 발간되었을 때 이런 현상을 이따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출가는 신간을 구입했을 때 페이지가 서로 붙는 경우, 페이지의 끝과 끝이 서로 붙는 경우를 아마도 목격하였을 겁니다. 대량 인쇄물인 경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제를 받는 프린터 출력물인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생명의항의 TV는 접지도 않은 상태로 여러 장이 한꺼번에 투입된 듯한 투표지가 많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총연합의 공명총 대표인 서향기 목사는 공명호 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투표지가 뭉쳐져 있고, 여러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신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덩어리로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한 장씩 넣은 것이 아니라 다섯 장에서 열 장씩 한꺼번에 넣은 사례에 속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초에서 만들어진 그런 인위적인 투표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투표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점입니다. 또 다른 이런 이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명호 TV에서 5월 12일 날 방송한 개표 참관인의 현장정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개표소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출석한 대학생의 정원입니다. 분류기에서 투표용지를 마치고 건표기로 이동하던 중에 어떤 여자분이 와서 백매짜리 묶음의 표를 갖고 중간에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인원체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밤 12시가 지나고 나면 일당을 얼른 챙기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점을 대학생 참관인이 경험담으로 들려주고 또 공명호 TV에 나와서 정언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런 정언들을 참조하면 아마 이런 유해 정언들 오프라인 선상에서 많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사건들은 수없이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종합하면 개표현장에서도 인위적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투표용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관인들의 정언을 들어보면 밤 12시가 지나고 나서는 참관인들이 대부분 조기에 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작업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속속 밝혀지고 있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조작 증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사람들의 수많은 눈이 있는데 어떻게 대규모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위한 조작된 표를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이 틀릴 가능성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4.15 총선 사전선거 과정을 전후하거나 또 개표 과정에서 디지털 조작뿐만 아니고 아날로그 조작 즉 온라인 조작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조작이 함께 병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법이 적절히 배합되어서 발각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작전이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판문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선거 승리에 필요한 목표 득표수를 결정한 다음에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득표수를 예상하고 또 자신들의 예상 득표수와 상대방의 득표수를 빼기하면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채워 넣어야 될 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온라인 조작에 큰 비중을 두어 왔지만 속속 밝혀지고 있는 오프라인 상황에 여러가지 또 다양한 의혹들을 밀어보면 일정 부분은 오프라인 조작, 아날로그 조작, 전통적인 조작 방법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동작전, 합동작전이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조작에 큰 비중을 두어 왔던 캐나다에서 공인회계사로서 활동해온 LKBC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에게 보낸 그런 제보입니다. A 후보의 목표 득표수를 B 후보 득표수의 X%로 정해 놓고선 예를 들면 A 후보는 B 후보에서 150% 많아야 된다, 140% 많아야 된다 등 거기에 맞춰서 A 후보에게 추가로 유령투표지를 집어넣는 방식, 예를 들면 그것을 계산된 표 은기, Calculated Stooping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했을 것으로 봅니다. B 후보의 표는 일체 건드리지 않고 A 후보에게만 일정한 수의 유령투표지를 집어넣는 것이므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캐나다의 공인회계사로서 활동해오신 LKBC가 제보였습니다. 끝으로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 사건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은 온라인 조작에 더 큰 비중을 둬야겠지만 동시에 오프라인 조작에 대해서도 경계의권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 제보 이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선별해서 널리 알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